전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은 전생에서 받은 것을 수자 받을 숫자 받은 것을 가지고 다 모을 것을 지어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는 순간이에요. 그 100년을 시험 보는 시간에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. 되겠습니까? 안 돼요. 절대 여러분들 자유는 자유야. 그러니까 딱 죽으면 옛날에 우리가 죽으면 머리맡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면 머리맡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굴뚝을 막아야 돼요. 맞아 맞아. 굴뚝 왜 막죠?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머리맡에 물 떠나야 돼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물을 먼저 떠놓고 굴뚝을 막아야 돼요. 돌아가시기 전에 물을 머리맡에 왜 떠나죠? 49개의 시험을 거치는 거야. 49일. 49일 동안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. 왜 마원아케 시험을 거치냐. 49개인데 제일 첫 번째가 딱 첫 번째 다가 오는 것이 요게 마원아케가 차례대로 와요. 그러니까 차례대로 딱 오는데 첫째 날은 뭐가 와? 요게 와. 첫째 날은 딱 죽는 순간에 목이 말라니까 음식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.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딱 죽으면 제일 먼저 죽는 그때 한 일주일씩 밥을 안 먹어요. 그래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뭐가 제일 먼저 고파요? 배가 고파요. 한 열흘간 밥을 못 먹고 굶다가 죽거든. 그러니까 귀신들은 뭐가 고파요? 배가 고파. 그리고 목이 말라요. 죽느라고. 죽을 때 굉장히 힘이 들어. 목이 마르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때 혓바닥이 위장까지 내려가요. 혀가 말려 들어가. 이제 죽기 시작할 때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아버려요. 그 혀가 들어가면서 허파로 내려온 공기구멍을 막아버리면서 죽는 거야. 그때 혀가 또라랄 말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. 자세히 보면.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. 시뮬레이션을 하늘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혓바닥이 또라랄 말려 들어갈 때 물을 입에 넣어주면 천천히 말려 들어가요.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딱 눈치고 보니까 물통을 들고 여자가 빨갛고서는 물통을 들고 막 입어서 물 마시고 가라고 이래요. 그러면 물고기가 돼버려요. 그 여자가 물고기야. 그 여자 눈을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미인 같은데 물고기 눈이야. 물고기 눈을 조심해야 돼요. 여러분 인상 중에 물고기 눈을 만난 사람은 다 죽거나 병신이 돼요. 그럼 관상 중에 제일 나쁜 상이 물고기 상이야. 어떤 눈이냐. 물고기 눈이 어떤 눈이냐. 눈이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아주 작아. 작으면서 꼭 물고기가 물고기 눈 아시잖아.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. 예심이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성질이 남편이 한 마디 딱 하면 백 마디가 나와. 그리고 뒤로 자빠져서 혼절해 버려요. 뭐라 한마디 하면. 그런데 그 물고기는 성질이 급해 안 급해. 물고기를 타고 올라오면 지가 파다 끓였다가 지가 죽어버려요. 성질이 급해가지고. 갈치는 것도 말리 죽죠. 그죠? 참치 갈치는 건 딱 건지 않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. 성질의 지가 죽어버려요 그냥. 오래 살지를 못하고. 그러니까 물고기는 여기서 물고기를 여기서 목말라가지고 물을 자식들이 물을 머리맡에 딱 떠 놨으면 딱 죽어보니까 내 몸 옆에 물이 있네. 그걸 마시는 거예요. 마시고 나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. 물고기가 안 된다. 아시겠죠? 그럼 요걸 딱 피했네. 그런데 물고기 요 49개 시험에 하나가 또 49개씩이야. 기가 막혀 안 먹혀요. 그러니까 물을 딱 먹고 나니까 떡 장사가 옆에서 떡 장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아니 밥 먹을 때도 아닌데 배 놓고파 죽겄는데 대낮에 떡을 안고 이쁜 여자가 팬티도 안 입고 서가지고 팍 떡을 먹으라고 그래. 그러니까 사람이 혼내 안올려. 거기서 딱 먹는데 옷을 팬티를 안 입은 여자가 뭐예요. 그게 구덕이야. 구덕이. 그 떡을 먹었다면 구덕이로 가버려. 그러면 이제 발가벗은 여자는 구덕이야. 그러면 구덕이로 가거나 또 그 다음 또 가다 보면 또 술 장사가 나타나. 이거를 마혼 학교를 딱 거치면 하루야. 하루. 하루가 지나가. 그 다음날 또 시험이 진행되면 이게 49일이야. 그래서 이 49일이 7 곱하기 7이에요. 알겠죠? 7, 7이 49야. 알겠죠? 이거는 주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. 이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49일은 인간들이 알아냈어. 어떻게 그렇게 용케 알아냈어. 성경에도 5순절 있죠? 5순절이 있었어요. 이 5순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? 5순절이 50일이야. 예수가 죽은 지 죽고 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 5순절이야. 맞아. 그 다음날이 50일째잖아. 우리도 49일이 딱 지나면 50일째 탈상 해 안해요? 해 안해요? 우리도 5순절을 하는데 기독교도 5순절을 해. 맞아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영원히 죽고 나서 이 49번의 과정을 49, 49 곱하기 해 봐요.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해요. 그런데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행동이 달라. 어머 저 여자가 빨가벗고 떡을 팔고 있네. 저 망측한 것 같으니라고. 그래서 옆에 피해가 버려요. 장모 출신은. 그래 안 그래요? 그런데 그 집사 출신은 어디 가볼까? 여기서. 목사는. 야 저게 뭐야 도대체가. 어? 그리고 투덜거리고 지나가요. 그런데 평소에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.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? 가죠. 평소 석관이 된 신부는. 어머 저 여자가 왜 저 대낮에 먹고 저걸 팔고 앉아 있어.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. 저런 데 옆에 가면 혹시 우리 성도들이 보면 내가 무슨 망신이야. 고개 돌려 저러 가버려. 그래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따라 걸어요. 그런데 어떤 조폭은. 아니 저게 왜 젊은 여자 어디 있어. 술집에 팔아먹어야 되겠다. 쫓아가서 달라들어 그렇지. 이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했던 버르장머리가 여기서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요? 다 걸려들어요.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가거나 이런 것도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. 알겠습니까? 자기 행동이 평소에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니거나 뭘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공덕이 있겠어 없겠어요? 있습니다. 돌아갔었을 때 시험을 거칠 때 저 무슨 이상한 것들을 보면 피해요.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른 종교도 믿어봤지만 헛된 것은 아니야. 거기서 배운 것은 습관이 돼 가지고 나중에 돌아갈 때 몸에 버르장머리가 돼서 나타나.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? 그런 게 보이면 그냥 허경영 불러 안 불러? 허경영 불러. 그러면 사라져 버려. 아시겠습니까? 아하니 술병을 들고 옷을 요란하게 입은 여자가 탁 나타나서 술 먹으라고 손짓을 하는데 허경영 그러면 어디 혼적이 없어져 버려. 내 말 이해갑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을 부르는 습관이 되면 돌아갔을 때 허경영만 부르면 고생 안 해도 돼? 안 돼? 안 해도 됩니다. 안 해도 됩니다. 그러면 이 49일이 딱 지나면 50일째 어디에 서느냐? 어디에 선다고 그랬어요? 허경영 앞에. 이게 뭡니까? 석고대제. 석고대제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. 여기 앞에 딱 서면 내 본체야. 허경영이가 밤에 올라가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. 그러면 여기 딱 앞에 사십 구일이 지난 논들이 오십 일째 여기 딱 오는 거예요. 오면은 여러분들이 갈 곳이 딱 정해져 버려. 무슨 일 알겠죠? 그러면 다시.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영 불러봐. 넌 시어막히게. 라잇낙. 자,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. 라잇낙. 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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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